아이나 어른이나 달콤 바삭한 과자나 사탕의 유혹에서 벗어나기 쉽지 않은데요. 엄마가 왜 과자를 자꾸 먹냐고 하자 아빠가 줘서 먹는다고 아빠 탓을 하는 귀여운 아이입니다. 영상으로 만나보시죠. 주헌은 먹고 싶지 않았는데 아니 아빠가 자꾸 주잖아 그러니까 내가 많이 먹는 거지 아 주헌은 안 먹을라 그랬는데 아빠 줘서 먹는 거예요 아 그런 거예요 진짜 주헌은 그럼 하나도 안 먹고 싶었어요 아니 아빠가 주고 많이 주니까 아 또 먹네? 안먹는다며 안먹는다며 왜? 아 또 먹네? 저거 뭐야 안먹는다더니 그이님 거자가 좀 맛있어 아 아 아 아 아 아 아